정말 좋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파시스트 최고 권력자로 히틀러의 롤모델이기도 했던 베니토 무솔리니 정신 차려보니 어느덧 히틀러는 저만큼 앞질러가 있었고 그리스와 북아프리카 가는 족족 폭망하면서 위대한 파시스트 국가 이탈리아는 동맹국 독일의 민폐국가로 전락해버렸죠. 1943년 6월 연합군마저 이탈리아 본토에 상륙하고 신뢰가 바닥을 기고 있던 무솔리니 결국 그 다음 달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이세에게 총리 자리에서 파면되고 자신이 만들었던 아펜니노 산맥 산장에 감금이 되고 맙니다. 그래도 의리는 한줌 남았던 히틀러 무솔리니는 독일 루프트바페에게 무사히 구조되고 연합군이 아직 접근하지 못한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 독일의 괴뢰정부 살로 공화국의 수장으로 제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탈리아는 뜻밖의 분단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북이탈리아 살로 공화국 남으로는 영미연합군과 북으로는 이탈리아 저항세력 파르티자노의 위협 속에서 간신히 인공호흡만 받고 있던 상태였죠. 그리고 그 시각 살로 공화국에서도 밀라노에 있던 무솔리니 히틀러는 이 무솔리니를 밀라노에서 빼내고 싶어 했습니다. 아직도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무솔리니 독일 하급장교 따위의 말을 들어먹을 리가 없었죠. 당시 파르티자노 저항군 이 밀라노를 포함해서 북이탈리아 도시 대부분을 이미 장악한 상태였고 민족해방위원회 NLC는 무솔리니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밀라노 카톨릭 교구장 알프레도 시스터 추기경 밀라노의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무솔리니와 파르티자노 사이를 중재해야 했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어색한 만남이 성사되는데 그나마 한줌 남아있던 지지세력들과 슬그머니 밀라노를 탈출하고 싶었던 무솔리니 그래도 밀라노에는 독일군 병력도 남아있고 자신의 친위대 검은 셔츠단도 있겠다 적당히 믿는 구석이 있던 시기였죠. 그런데 희망 하나가 사라졌군요. 항복하고 죽느냐 그냥 죽느냐 갈림길에 선 무솔리니 모든 것이 꿈결처럼 지나갔습니다. 항상 당당했던 포즈 동맹국 독일군은 승승장구했고 자신의 이탈리아군도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지난날 기왕지사 반드시 승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그 사고방식 모든 게 슬슬 풀릴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꼬일 줄은 몰랐죠. 하지만 무솔리니 밀라노를 빨리 탈출해서 훗날을 모색하기는 개뿔 일단 목숨은 건지고 봐야겠죠. 아 미군이라면 좀 괜찮을까요 그래도 파르티자노들처럼 죽일 생각은 안 하겠지 갑자기 누군가 떠오르는 무솔리니 무솔리니의 그녀 클라라 페타치였습니다. 이미 10대 때부터 무솔리니에게 빠져서 멀쩡한 남편까지 버리고 정부를 자처했던 클라라 페타치 사랑의 눈이 물면 28살의 나이차도 급성 탈모도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가능한 한 두 세력의 충돌을 막기 위해 분주했던 알프레도 추기경 이제 파시스트에게 주어진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런 그 사이에 튄 무솔리니 민족해방위원회 측이 무솔리니를 죽이려 달려드는 반면 가능한 한 그를 살려두고 전범으로 처우할 생각이었던 미군 측 트루먼 대통령 입장에서 그를 살려두는 건 다른 정치적 큰 그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스위스 국경 근처 코모 지역까지 달아났던 무솔리니 이곳을 거쳐 스위스로 도주할 계획이었습니다. 독일군의 강제 호유를 받으며 스위스 국경으로 향하는 무솔리니 과거 권력이 무색하게 같이 동행한 이들은 극소수의 파시스트 당원들과 검은 셔츠 단원들 그리고 클라라 페타치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죄다 도망갔군요. 게다가 설상가상 예 점점 상황이 우울해집니다. 그 사이 파시스트 경호국장이란 인물 벌써 북부 이탈리아에 도착한 미군부대까지 찾아가는데 하지만 무솔리니와 파시스트 잔당들이 빠져나갔다는 소문은 인근 파르티자노들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무솔리니의 모기였습니다. 그리고 철수하는 독일 공군부대와 동행하면서 이래저래 이탈리아를 탈출하려는 무솔리니 일행 섬뜩한 파르티자노의 방송을 들이며 이탈리아를 슬금슬금 빠져나가려는데 짬복한 파르티자노의 공격을 받게 되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통행허가를 받을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던 무솔리니 조마조마합니다. 저들에게 들키면 만사 끝장이죠. 사실 이곳 파르티자노 병력들 기껏해야 딸랑 10명의 무기도 소총뿐이었는데 좀 더 많아 보이게 하려고 다리에 폭탄 설치하는 척도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빨간 두건을 두르게 했다는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통행허가를 받고 돌아오는 공군부대 지휘관 이거 난리 났군요. 잔챙이들은 그렇다치고 무솔리니만큼은 데리고 가야 할텐데 그래도 한때나마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였는데 말단 병사 코스프레 따위를 합니다. 잘 맞는군요. 한 번쯤은 고뇌하는 척은 해주고 트럭에 냉큼 올라탑니다. 파시스트 부하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카카 총도 받으셔야죠. 허무하게 떠나는 카카의 호송 차량 지나간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히틀러와의 다정했던 한때 그리고 도착한 동거 호송 차량들을 샅샅이 수색하는 파르티자노 절대로 빙다리 핫바지들이 아니었죠. 뭐 이 부분은 여러가지 썰이 있긴 한데 일단 영화에 충실하겠습니다. 권력이란 참 허무하군요. 월척을 잡은 가리발디어단 일단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무솔리니와 클라라 페타치를 연행하는데 눈물로 호소하며 무솔리니의 목숨을 하던 페타치 그리고 귀한 곳에서 잠이 든 누추한 무솔리니 영광스러운 지난 날을 또 회상합니다. 현실은 시궁창이었죠. 하지만 이 가리발디어단 대원들 의외로 무솔리니와 페타치 커플에게 꽤나 인도주의적으로 대해줍니다. 적당히 괜찮은 잠자리도 제공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다만 과연 잠이 올까요? 다른 말로 사망 플래그라고도 하죠. 무솔리니가 가리발디어단 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던 밀라노 민족해방위원회 전범재판 이고 나발이고 눈에 핏발이 선 채 이 멀고 먼 국경까지 올라온 한 인물 월터 아우디시오 훗날 이탈리아 공산당 지역대표를 하게 될 인물 그리고 그 길로 무솔리니의 은신처로 향하는 아우디시오 무언가 낌새를 차리고 이미 체념한 듯한 무솔리니 뭐 그 뒤로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두 커플은 어떠한 저항도 없이 따라놨습니다 하지만 무솔리니를 끝까지 보아려는 페타치 1945년 4월 28일 20년 가까이 이탈리아 파시스트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면서 국민들에게 온갖 낙행을 저지르다 못해 주제 모르게 주변 국가를 침공하고 전 유럽인의 증오를 받아왔던 한 독재자가 허름한 이탈리아 국경 근처 줄리노에서 최후를 아 음악이 틀렸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과 파시스트 측근들 밀라노 로레토 광장 쥐석 기둥에 묶여 그 마지막 가는 모습까지 국민들의 분노와 조롱을 받게 되었죠 며칠 후 절친 히틀러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지만 본인은 깔끔하게 소각처리돼서 무솔리니의 전철을 밟지 않아도 되었죠 그리고 5개월 후 반대편 극동지역에서 전범재판에 회부된 어느 맨대가리도 같은 꼴이 되고 마는데 이 새 인물 정말 인과응보라는 게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준 역사적 샘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나저나 무선생 소녀 딸은 이탈리아 보수당 의원으로 정계까지 진출했었다는데 귀고리 장대한 게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파시스트 독재자의 마지막 3일간의 정신없는 행적을 보여주는 이야기 무솔리니의 마지막 날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수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한글자막 by 한효정